자 아미치! 우리 아미치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우리 아미치들이 더 좋아하실 내용을 갖고 왔어요 우리 아미치들이 정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질문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글을 일일이 못 달아들여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아미치들의 소소한 질문까지도 다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혼자 사시나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항상 이 할머니가 뭐하나 하고 한 옆에서 보고 계시죠? 화면에만 안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할머니 저녁 루틴 해보면 초 켜놓은 옆에 카네이션 화병에 담겨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이 살 때 둘이 있는데 다 따로 살고 멀리 살고 하니까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섭섭해할까 봐 받아주신 꽃다발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네요 논나님 뭘 입어도 세련되셨는데 키 몇인지 궁금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를 멋있게 봐주셔서 물건이를 한참 나이대 20대는 161.3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58이 안 되려고 그래요 키가 줄었어요 158 겨우 넘으려고 그래요 흑맥주 어떤 거 드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슈퍼에서 사온 거예요 배트평에 등도 할머니는 가슴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이네요 논나는 바람 쐬실 때 어딜 가시는지 궁금해요 다음에 어디 가는지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드시는 올리브오일이나 발사믹 같은 게 궁금해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먹는 스타일인데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되게 정원수를 올리브오일을 나무로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선물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쓰는 편이에요 지난번 요리 영상에 올리브오일은 그런 친구들이 준 올리브오일을 한국에 가져와서 쓴 거였어요 발사믹 식초는 할머니가 못 먹어요 위에 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배추말이 소고기 어떤 부위 쓰셨는지 궁금해요 어머 남이치들이 인스타에 보니까 맨드로봄 버튼이 너무 맛있더라고 올리셨더라고요 영상에는 제가 안심을 했었는데 보통 등심 사실 어느 부위나 다 괜찮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올린 댓글 먼저 읽으시면 거기에 웬만한 답은 다 들어있거든요 왜 와인은 못 드세요? 맥주 드시는 거 보면 술을 못 드시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와인은 마시고 나면 속이 쓰려서 못 마셔요 혹시 우리 아비치들 중에 와인을 마시면 아침에 머리가 띵하다든지 속이 좀 쓰리다든지 그러면 요새 와인이 대세인데 내가 왜 촌스럽게 와인을 못 먹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체질에 맞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맥주 주장은 항상 500cc 정도 해요 그 다음 질문 할머니는 솔직히 이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긴장하게 돼요 너무 우아하세요 순대 같은 거 안 먹어보셨죠 왜 할머니가 순대를 안 먹어봤겠어요 할머니 식성은 되게 소박하고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트릿푸드라고 그러죠 김밥 어묵 특히 떡볶이 너무 매운 건 할머니가 못 먹는데 야채 많이 들어간 떡볶이를 할머니가 제일 좋아해요 야채 많이 들어간 김밥하고 그게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태리 생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요즘 이탈리아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할머니가 지금 못 떠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난 11월에 왔고 3월 초에 떠나는 걸로 비행기표에 약했었는데 이태리 친구들이 항상 언제 오니 언제 오니 하고 메일 보냈고 왔어 문자 보내던 친구들이 아직 오지 말라고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할머니가 요새 아주 또 한국인인 거에 대해서 아주 금지를 갖고 있어요 한국이 제일 안전하니까 이태리 오지 말라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며칠간 담석 수술을 했는데 이제 병원을 코로나 환자만 가는 병원 또 일반 환자가 가는 병원으로 분리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 가는 병원이 지정이 많이 돼 있어서 일반 환자가 가는 병원 내 응급실에 이틀을 그냥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통제 맞아가면서 저게 정말 죽자 살아났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안타깝고 그래도 슈퍼나 그런 바도 오픈을 했대요 이태리 사람들 그냥 바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도 팔고 식사도 팔고 스낵도 팔고 술도 팔고 이러는데거든요 거기도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갈 적에도 2m 그걸 이제 경찰인력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어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차출을 해가지고 무서운 말로 하면 감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친구들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빨리 모든 게 다 이렇게 예전처럼 정상화 돼가지고 할머니도 빨리 이태리 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재미있는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 랜선 집들이 보시고 이제 질문들 많이 하셨죠 오래된 가구들 저렇게 큰데 저걸 어떻게 한국에서 이태리로 옮기셨나요 이삿짐이 있죠 방법이 두 가지죠 배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꼭 비행기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비행기는 근데 너무 한국료가 비싸죠 할머니는 배로 붙였었죠 배로 붙이면 한 3-4개월 걸리죠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이탈리아에서 슬리퍼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재밌는 질문 해주셨네 여름에는 슬리퍼들 많이 신으시죠 근데 이태리나 한국에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드레스 코드라고 그러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파티할 때 드레스 코드 뭐 뭐 입고 와라 드레스 코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런 데는 그렇게 입고 신고 다니시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나 이태리나 다 동양 사람들이 바닥에서 자는 게 신기해요 어떤 매트리스를 사용하나요 이게 이제 외국인이 영어로 올리신 질문이었었는데 이태리 지금 불란서도 그렇고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밀라노 지방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요를 피고 잔다는 거 두꺼운 매트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멋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젠이란 말 아시죠 선 아 이게 젠 문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자는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젊은 층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랜선 집들에서 보신 그 요는 한국에서 가져간 거예요 세안 하실 때 석폐수가 있어서 뻑뻑하지 않냐고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할머니는 좀 보기보다 사실 둔해요 그래서 잘 모르고 머리 감을 때 뻑뻑하지 않냐고 할머니 머리가 짧잖아요 머리가 좀 길어야 뻑뻑하게 하는데 할머니 워낙 머리가 짧으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끼죠 이태리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태리에도 저기 슈퍼에서 문청을 구할 수 있냐고 그럼요 치마들 라빠라 그래가지고 라빠는 무고 치마는 꼭대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단으로 해서 싸놓고 팔죠 자 그 다음 질문 원피스 어디 거예요? 올려주셔서 할머니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입고 나온 거 이게 나라 까미체라고 브라우스만 해서 파는 브랜드예요 중가 브랜드죠 거기 거예요 아침 루틴 홈웨어가 궁금해요 사실 할머니 옷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 오래된 거고 이 잠옷도 25년 전 거거든요 이태리에서 산 건데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진에는 우아하게 나왔지만 자세히 보면 막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미어지려고 하길래 오래 입어서 아침에 귀리 비스켓 먹는 거 보시면 귀리 비스켓 정보가 궁금해요 그 박스 통은 옆집 친구가 독일에 갔다 오면서 사다 준 비스켓 통인데 다 먹고 그래서 쿠켄이라고 써 있잖아요 독일어로 그러니 거기다가 그 슈퍼에서 산 귀리 비스켓을 넣어서 먹고 있는 거죠 귀리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오렌지색 시계 정보종 자 H O O P S 라고 써있네요 그니까 욱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느 나라 건진 모르겠어요 이태리 그냥 동네 시계빵에 이렇게 줄이 예뻐서 색깔별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렌지색을 산 건데 8년 전에 샀네요 50유로 줬으니까 한 6만원 6만 5천원 보라색 니트 정보종 이태원에서 산 거예요 10년 된다고 그죠 할머니가 미안해요 맨날 할머니 무슨 도대체 맘에 들어도 따라서 살 수도 없고 너 어떻게 할머니가 낡은 사람이니까 물건들 다 많이 갔지 뭐 베레모 정보점 할머니가 베레모가 좀 색깔별로 있죠 왜냐하면 머리가 순많은 많은 분들은 이해 못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울 모자를 쓰고 계신 거잖아요 할머니는 우울 모자를 안 쓴 거잖아요 머리숱도 없고 짧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베레모를 써야지만 머리가 안 시려운데 이거는 베니스 갔을 때 산 거예요 12유로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스카프 어디 거예요 이게 저희 친정어머니가 쓰시다가 저한테 선물하신 건데 여러분들 문양 보시면 아시겠죠 이 페이즐리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에트로죠 에트로코예요 할머니가 사실 목이 약해요 그래서 목이 자주 쉬고 조금만 말을 하면 기관지가 잘 붓고 그래서 여름에도 스카프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무치들이 할머니 스카프 어디 거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따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머리 자르신 가위는 어디 거예요 아 할머니 그 영상 생각하면 아주 좀 쑥스러운데 이게 졸링겐이라고 독일 가위 이런 걸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졸링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두 개 할머니 이제 워낙 머리숱이 없으니까 가격으로 두 개 앞에서 한 15만 원 줬던 것 같아요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두 개에 한 15만 원 앞에서 기도하는 십자가 어디서 사셨나요 이거요 할머니가 2017년에 여러분들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디콘포스텔라라는 데 아시죠 성지순례하는 데 거기 열흘 동안 걸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도착해서 야고보 성인의 그 묘지위에 세운 성당 그 앞에 스페인이쇼에서 사는 십자가 문양이 있지만 그 조개에 다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거기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큰 조개를 하나씩 달고 다니시면서 100,000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동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상징이 조개 껍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십자가를 그린 거지 거기서 사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안경은 어디 거예요 아주 어떤 분이 길게 너무 효자시더라고요 절절하게 우리 어머니 그런 안경 해드리고 싶다고 이건 자이스라고 ZEISS 아마 독일에서 나오는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광학기술이 발달된 그런 회사죠 아마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패딩 어디 거예요 패딩 이거 이태리 거예요 이태리에서 세일해서 샀죠 이게 할머니가 할머니 옷 중에 가장 최신이네요 3년 전에 샀어요 너무 추운데 이태리는 기온이 그렇게 영화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런데 습기가 많아서 북부 사람들이 특히 모피하고 패딩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때 이제 세일해서 샀어요 이것도 할머니가 이번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영어 댓글 중에 어떻게 영어 타이틀을 볼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이 많이 와서 할머니가 답을 준비해 봤어요 할머니 영어 발언 그분들이 영어 타이틀을 찾는게 영어 타이틀은 그래서 밀란 언니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어 타이틀은 영어 타이틀은 영어 타이틀은 영어 타이틀은 영어 타이틀은 세 번째 버튼을 영어 타이틀은 그래서 영어가 타이틀은 가운데 요 영상을 haar 영어 타이틀은 이것 오늘은 제가 길거리에서 직접 받은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여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다른 영상을 찾고 싶은데 presque 찾아야 돼요 그리고 Coin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께요 일단 유튜브 어플을 들어가셔야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밀라노나를 검색하시면 제 채널로 들어주실 수 있죠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온 걸 금방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매번 새로운 게 올라올 때마다 보실 수가 있죠 더 많은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상단에 동영상이라고 써있죠 그걸 누르시면 제 모든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는 밑에 있는 엄지척 사인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영상이 우리 악매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 올리실 때마다 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했는데 좀 가벼워지면서 한시름 놓았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악매치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머니가 성심성애껏 준비해서 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악매치들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떤 걸 꼭 좋아하실까 생각 많이 해서 영상 준비해가지고 우리 악매치들 악매가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